자 뚝천한 공을 따냈고 필즈 엘리흡 김종규 김종규 선수의 저런 운동능력 심장이 크면서도요 상당히 스피드한 모습으로는 김종규인데 역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지금 득점으로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김종규 선수의 매력을 유감없이 볼 수 있었던 이 장면이었습니다 필즈의 엘리흡 패스 그리고 김종규의 덩크 마무리 시원하게 차원을 제가 득점으로서 떠났습니다 아 주검 베스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